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협지 강민웅입니다. 2022학년도 특란도 파이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강좌입니다. 2022 수능의 마무리를 짓는 강의로 특란도 모의고사 시즌1과 시즌2의 뒤를 잇는 특란도 파이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교재가 구성이 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잘 공부해서 우리 수능 만점 받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2022 강의는 특란도 모의고사는 시즌1,2 그리고 3에 해당하는 파이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시즌1이 6회로 되어 있었고 시즌2가 10회 그리고 파이널이 또 10회로 되어 있어서 전체로는 26회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마지막 강의 특란도 파이널이 10회로 이제 10월, 11월 이렇게 수능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수업을 나가는 거는 특란도 파이널을 지금부터 나가겠지만 혹시 모의고사가 더 필요하고 앞부분에 1과 2를 안 풀었다면 수준이 특란도 파이널과 시즌1,2 다 똑같아요. 제가 시즌1이라고 해서 더 쉽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항상 10월, 11월 달에 마지막에도 의미가 있는 모의고사 이걸 모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앞부분 1,2를 안 풀고 파이널에 들어오지만 모의고사를 더 풀고 싶은데 1,2는 좀 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푸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란도 파이널은 빨간색 봉투로 되어 있고요. 예, 10회의 모의고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그리고 해설지, 그리고 OMR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OMR은 올해 바뀐 평가원 모의고사 OMR의 규정을 정확히 따라서 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격, 이 시험지의 사이즈 규격도 평가원과 똑같이 맞췄고요. 이 평가원 사이즈는 좀 독특한 사이즈를 써요. 알겠죠? 애매한 사이즈를 좀 쓰는데 그거와 똑같이 만들었고 여백도 똑같이 조절을 했습니다. 알겠죠? 동일하게 조절을 해서 딱 시험지를 딱 봤을 때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똑같이 평가원과 느낄 겁니다. 알겠죠? 물론 문제 수준은 좀 높아요. 평가원 수준보다는. 그건 참고하시고 해설지는 평가원에 해설지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해설지는 내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알겠죠? 평가원에 해설지 제공을 안 해요. 답만 제공을 하잖아. 근데 해설은 최대한 간략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수업하는 것들을 잘 따라서 공부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알겠죠? 해설은 방향성만 딱 알려주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알겠죠? 수업을 들으면서 너희들이 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게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은 훈련이 될 거예요. 알겠죠? 학습 대상 당연하게도 2022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겠죠. 그러나 뭐 2023을 준비하는데 내가 미리 듣고 싶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1등급으로 도약하려는 수험생 사실 1등급으로 도약하는 수험생뿐 아니라 1등급인 학생들이 이제 만점으로 가기 위한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점에 대한 강박을 갖고 있는 우리 의대를 준비하는 의치한, 약대, 그리고 스카이, 최상위권 학생들 있잖아요. 만점을 꼭 맞아야 되는 학생들이 있죠. 그런 학생들에게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의고사입니다. 알겠죠? 시중에 있는 어떤 모의고사들보다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의고사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문제들은 합리적 권한도 실전문 모의고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원하는 수험생들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문제의 난이도가 수능보다 높다고 해서 계산이 더러워서 어려운 그런 시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실전문 모의고사가 아니에요. 많이 들었죠 이제? 시즌 3까지 왔으면, 파이널까지 왔으면 너희들이 시즌 1, 2 풀어본 친구들의 피드백을 많이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네, 부끄럽지 않은 모의고사고요. 겸손하게 말하면, 자랑스럽게 말하면 최고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기간 동안 실전문 모의고사 연습에 집중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자, 특란드 파이널의 특징 이건 특란드 시즌 1, 2랑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모의고사의 모토 자체가 생각은 깊게, 계산은 간단하게 이걸 모토로 제작이 됩니다. 전 회차가 이렇게 제작이 돼요. 그래서 물론 산수가 없는, 없을 수는 없어. 뉴턴 역할. 물리라는 과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산수는 있을 수 있으나 그게 더럽다.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괜히 계산만 추가했다. 이런 느낌을 받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알겠죠? 혹시 내가 그렇게 풀어서 답을 맞췄는데 이상하다. 다른 풀이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다른 풀이가 있으니까 강의를 잘 확인하시면서 그 노하우를 전달받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열심히 노력했고요. 열심히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풀이 법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2021 수능, 작년 수능이죠. 작년 수능, 그리고 6평, 올해 6평, 올해 9평. 파이널이기 때문에 9평이 끝난 뒤에 제작이 됐기 때문에요.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죠? 반영을 했어. 그러나 단순 변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단순 변형되지 않았고 느낌은 비슷하지만 변화를 주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어. 그래서 올해 6평, 9평이 사실 올해 수능을 위한 공지하는 문제다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똑같이 연습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변형을 가하면서도 그 DNA를 심어서 문제들을 제작했습니다. 전 회차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신유형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죠? 예, EBS 교재도 반영이 됐습니다. 수특, 수안, 그리고 연계 교재는 아니지만 EBS 파이널까지 반영을 했어요. EBS에서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교재가 3개잖아요. 수특, 수안, 파이널 봉투모의고사는 물리원은 제작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EBS에서 수특, 수안, 파이널 이 3개에 대해서 주요 문항들을 반영을 하셔서 제작이 되셨습니다. 알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오지 않을 만한 것들 반영하지 않았고요. 단순 변형은 최대한 지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변형을 했을 때 너무 이게 꼭 학생들이 풀어보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변형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출제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난다. 이런 식으로 될 때는 약간 단순 변형 느낌이 되게 하는 문제도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예, 그런 것도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이 특론, 더 파이널의 특징은 반복. 반복이라는 거는 여기서의 반복은 뭐냐면 특론도 시즌 1, 2에서 베스트 문제들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다시 훈련해야 되는 순수 예상 문제들 중에 이건 꼭 한번 다시 한번 형태를 변형해서라도 봐야겠다라는 것들을 일부 반복해서 똑같이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재활용하지 않아요. 원투에 있는 걸 구파이널에 다시 넣는 바보 같은 선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는 바보는 아닙니다. 알겠죠?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훈련할 수 있게 그래서 반복 훈련 플러스 변화 반영은 하지만 단순 변형이 아닌 변화를 줬고요. 신유형까지 포함을 해서 균형 잡힌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예, 균형 잡힌 모의고사 일부 학생들이 무슨 EBS 파이널의 방향성이 상당히 수능과 맞다라는 학생들이 중론이 있는데 그게 뭐 단순히 기출 변형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좀 있는데요. 예, 다 풀어보지 않은 친구들 같아요. 알겠죠? 제대로 풀지 않은 친구들 같습니다. 항상 반복과 변화 그리고 신유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한 모의고사가 이 특란도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인 거죠. 실수하기 쉬운 기본 개념들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1페이지 1페이지 문제들이 다 쉽잖아요. 쉽지만 거기서도 개념의 허를 찌르는 너희들이 놓쳤던 것들 그런 것들을 바꾸들어가지고 수능에서 혹시 나온다면 틀릴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1페이지에 구성을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 이게 교과서에 이게 있었나? 어 내가 이걸 몰랐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또 1페이지를 또 구성했고요. 기본 문항들도 여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운동의 분류 문제 있잖아. 힘의 방향이랑 합력 방향이 같냐 가속도 방향이랑 운동 방향 같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등속원 운동 포물선 이런 게 1번에 종종 출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너희들이 허투루 넘기지 않도록 분류하는 문제들도 좀 들어있어요.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어려워해요. 생각을 잘해야 되거든. 한 번 생각하고 대충 생각하고 푸는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개념들을 머릿속에 정리가 개념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 그 분류 문제를 잘 풀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콕콕콕콕 찝어줍니다. 알겠죠? 멍때리면서 1페이지 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수가 나오게 1페이지를 구성했어. 알겠죠? 안 나오는 것들을 넣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수하기 쉬운 기본 개념들도 문제에 정리를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알겠죠? 1컷은 시즌 1, 2 마찬가지로 40대 초반입니다. 40대 초반. 그래서 최상위 학생들도 문제 풀 때 타이머택의 훈련을 해볼 수 있는 최상위권들은 사실 9평이나 6평 수준으로 그냥 내면 타이머택이 없잖아요.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게 훈련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도 타이머택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하드 트레이닝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컷은 40대 초반 2컷은 30대 중반 3컷도 30 초반이나 극초반 또는 20대 후반 정도 그리고 4등급 컷은 20대 초반 정도로 방향을 맞췄어요. 알겠죠? 작년보다는 쉽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쉽게 구성을 했다 라고 하니까 6평 정도 수준이나 9평 정도 수준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 우리 특란도 모의고사 1컷이 30대 중반에서 후반이었는데 너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난이도를 사양 하양을 한 거예요. 그거보다 쉽다는 거지 수능평가원 시험보다 쉽다는 게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에? 쉽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40대 초반이 이게 쉬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강의 구성은 총 강의 수 회당 2강으로 되어 있어서 20강 정도로 구성이 될 겁니다. OT를 제외하고요. 각 회당 6번에서 20번까지 풀이를 할게요. 7번에서 20번까지 시즌 1, 2는 풀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조금 앞쪽에도 필요한 게 있다. 근데 대부분 그게 1, 2, 3, 4, 5번은 아닌 것 같아서 6번부터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많이 반영했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강민웅입니다. 그럴 거면 다 풀어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효율을 위해서 6번부터 20번까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학습법 당연히 30분 동안 테스트를 해. 너희들이 등급이 지금 잘 안 나온다 라고 해서 그냥 엔제처럼 풀지 마시고요. 반드시 30분 테스트를 하셔서 어려운 느낌으로 수능 문제를 대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테스트를 30분 동안 타임어치를 맞추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채점하시고 각자 틀린 것들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개념을 내가 까먹은 건지 아니면 생각의 깊이가 좀 너무 얕았다 내가 또는 고난도 문제들에 대한 사고력 훈련이 안 돼 있다 또는 이거 자체의 해법을 몰랐다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서 반복할 수 있게 분석 작업을 한 후에 그리고 강의를 수강을 하십니다. 강의는 반드시 다 들으세요. 알겠죠? 맞은 것도 다 들어. 알았지? 특난도 모의고사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들만 문제를 구성했기 때문에 맞았다고 해도 어차피 맞았다고 해도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풀어주는 걸 보면서 너희들의 걸로 만드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합니다. 당연히 뭐 우리가 공부하고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수능에서 빠르게 빠르게 그런 것들을 뽑아내서 시간을 단축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만 풀고 끝내지 마시고 강의를 다 수강합니다. 마치 개념 강의를 듣듯이 알겠지? 이 특난도 모의고사에서 모든 수능 문제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할 때 하고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하고 공부할 때는 분명히 그 효과는 다릅니다. 알겠죠? 예 필요 없는 문제 다 뺐으니까요 모든 문제들은 다 수능에 나온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철저하게 분석해요. 너네 이 특난도 모의고사 뭐 26회인데 26회 안에 수능 문제가 딱딱 나온대 라고 하면 너네 외울 듯이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다고 다 외우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풀이 과정들을 다 내 거로 채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알겠죠? 예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너희들을 특난도는 너희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리고 풀이법들 잘 강의를 들은 다음에 풀이법을 좀 정리를 해 개념 부분이야 뭐 풀이법을 정리할 필요가 없지만 사고력 문제들은 풀이법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최상위권으로 갈수록 그 풀이법을 정리하는 시간에 투자를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예 손으로 쓸 수 있어야 머리로 생각해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사고력 문제들은 바로 그런 풀이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시간이 허용하는 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약전문항 선별 후에 집중 분석하는 시간은 당연히 가지셔야 되겠고 그리고 게시판 질문 답변 게시판 내가 이렇게 잘못 생각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다. Q&A 게시판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받기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문제를 제작한 집필진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Q&A 답변을 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예 질문 게시판에 만족도가 98%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렇죠? 우리 연구진들이 직접 답변을 달고 조교들이 답변을 달지 않습니다. 학생 조교들은 답변을 달 수 없게 돼 있어요. 제 게시판에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다만 그 질문 게시판을 활용할 때는 좀 너희들이 예의를 좀 갖추고 그냥 학생 조교들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선생님급들이 질문 답변을 달기 때문에 꼭 예의를 지켜서 친절하게 질문을 하셔야 친절한 답변을 받습니다. 질문이 정확하지 않은데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오늘 올리면 다음날 오전 중에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오전까지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외독 이외독은 이외독은 약점 문항을 선별해서 재풀이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저는 근데 아예 새롭게 한번 다 다시 풀고 싶다라고 하면 한 문제 한 문제 다 다시 푸셔도 됩니다. 약점 문항들을 선별해서 재풀이를 하던가 아니면 전체를 N제처럼 쭉 다시 풀던가 이렇게 반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합니다. 수능 전까지 반복해서 숙달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특론도 파이널 모의고사 올해의 마지막 수능의 만점을 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수능 만점 달성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